진종호, 종호 장점인데 나는 이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야. 스트로프 테스트가 뭐야, 스트로프. 스트로프 테스트라고 해서 이거는 집중력을 키워줄 수 있는 테스트인 거야. 예를 들어서 스트로프 테스트라고 해서 화면에 뭐가 보여? 빨강, 빨강. 이렇게 읽으면 안 돼. 그렇지, 파랑. 파랑을 읽는 거야. 색이 파랑이니까. 뭐야, 빨강. 다음. 파랑, 파랑. 이게 빨리 화면이 넘어갈 거야, 이제. 네가 이걸 우리 이길 수 있다고? 자신 있지, 이 정도면. 한번 도전할 버릇 살아있어? 내가 할게. 내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마지막에 멋지게 보여줄게. 집중력이 뭔지 보여줄게. 자, 쌈자 시작! 까망, 파랑, 빨강. 노랑, 빨강, 파랑. 보라, 녹색, 노랑. 검정, 빨강, 파랑. 녹색, 파랑, 빨강. 노랑, 검정, 빨, 빨, 빨. 원래 이렇게 빨라? 해봐. 해봐. 빠르다. 야, 뭐. 아, 집중력도. 봉준. 집중력. 오, 눈 감고 할 거야? 자, 준비 시작! 초록, 빨강, 파랑, 노랑.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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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이 아니었어, 이게. 초록. 초록이야, 너. 모나를 초록에 안 돼, 진짜. 초록도 있었어. 초록도 있었어. 1라운드 탈락. 색, 빨강, 검정. 나 이거 뭔지 알았어, 이제. 주세요. 시작! 깜장, 파랑, 빨강. 노랑, 빨강, 파랑. 보라, 초록, 노랑. 깜장, 빨강, 파랑. 초록, 파랑, 빨강. 노랑, 까만, 초록. 초록, 보라, 파랑. 깜장, 빨강, 노랑. 우와. 우와. 대박. 정우가 이걸 이겨야 돼, 똑같이. 희철이 팀이 조립하던 애야. 집중력 얼마나 되나. 집중력. 자, 정우. 준비 시작! 도전. 준비 시작! 노랑, 파랑, 보라. 녹색, 노랑, 파랑. 파랑, 검정, 빨강. 녹색, 빨강, 노랑. 검정, 노랑, 보라, 보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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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행운은 멍청이를 싫어하는 법이지. 빵! 우리 진짜 장난 아니야. 우리 안 줘, 웬만하면. 한 분야씩 다 있어, 우리. 있어.